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러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61년째를 맞는 6.25 사변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말씀과 설교의 제목은 정의와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날 아침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이하고 참혹하며 끔찍한 폭력의 출발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시작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휴전상태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화력이 집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임원들은 작년 북한으로부터 폭격당했던 연평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북한으로부터 폭격당한 연평도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곳에서 가져온 물건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발사한 포탄의 일부입니다 이 포탄이 우리가 방문한 연평교회 은퇴 장로님 댁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 폭탄이 날아든 방안에 권사님께서 혼자 계셨다고 말합니다 권사님은 터진 폭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을 당할 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아온 이 포탄은 불량이었습니다 터지면서 폭약을 둘러싼 이 쇳덩어리가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서 사방으로 날아가 박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몸속에 조각조각 박혀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폭약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단지 이 정도 흉하게 뭉그러진 쇳덩어리로 방 안에서 몇 번 튕겼을 뿐이었답니다 만약 제대로 터지기라도 했다면 권사님의 몸은 산산조각 찢겨 버렸을 겁니다 제가 조심해서 들고 있었지만 이 쇳덩어리의 모든 면은 매우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아직도 선량한 시민을 향해 무자비하게 폭탄을 날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무섭도록 부정의한 집단과 우리는 마주 대면하고 서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늘 꿈틀대는 우리나라는 결코 평화를 장담할 수 있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못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이하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전쟁 준비와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굶주려 죽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화려하게 사는 김정일 정권은 가장 불의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처참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고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여 모든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 산 곳이 북한입니다 이 사진은 인공위성이 한밤중에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암흑의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이 사진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력과 무시무시한 억압을 휘두르며 지배하는 이 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굶주림에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는 과정을 치르고 있죠 자기 아들 김정은을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향수하고 있는 김일성 향수를 불러일으킬 모양으로 김일성과 외모를 비슷하게 연출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떤 강력한 독재 정권이든 그 내부에서 권력을 비웃거나 풍자하는 세력이 생겨나면 얼마 가지 않아 곧 붕괴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히틀러가 전권을 휘두르던 무시무시하던 때에 조지그로스라는 사람이 그린 사회의 기둥들이라는 풍자화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사회의 기둥들이라는 의미로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히틀러라 할지라도 곧 망하고 말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북한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김정일을 비꼬는 풍자화가 떠돌고 있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김정일을 조롱하는 유머를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집단 농장의 농장원 정만용 씨가 강에서 우연히 고기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정 씨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것 봐 오늘 우리 물고기 튀김을 먹을 수 있겠어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찜을 하자 여보, 소치 없어요 그래, 그러면 구워 먹을까? 여보, 뗄 감이 없는걸요 화가 난 정 씨가 다시 강으로 가서 물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었다 병들어 곧 죽게 되기 때문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원을 그리며 놀다가 윗몸을 물 밖으로 내밀더니 오른쪽 지느러미를 치켜들고 김정일 장군 만세!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단된 지 6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기억하는 일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꾸만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한지 전혀 느낄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자라난 자녀들이 연평도 저 현장에 한 번씩 다녀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포된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무자비한 정복의 황폐화된 이스라엘과 또 영적으로 이와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우선 참을 수 없는 불이한 사회 상황에 대한 비통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1장과 3정을 읽노라면 그 속에는 참을 수 없는 불이한 사회상 그것을 그려내는데 그것의 절정은 가식으로 변해버린 예배입니다 미가의 눈에는 모든 지도층 특히 왕실 사람들과 또 종교 지조자들이 제 구시를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조지 그로스의 풍자와 사회의 기둥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오늘 이 미가서의 예언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맨 아래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며 포탄을 날리는 북한 공산 집단과 같습니다 전쟁의 파괴의 이미지가 온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인간들인 기둥들이 보입니다 독재자 위에 정치가가 보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뇌가 아니라 김이 풀풀나는 인분 덩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미가서 2장과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그리고 4장 9절에서 그리고 있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똥이 가득 든 정치가 그 위를 한번 보십시오 병 들어서 건강이 나빠 보이는 성직자가 한창 설교 중입니다 마가는 미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에 대한 고발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돈만 밝혀서 돈을 위하여 가르치고 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줌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러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착각한다 라며 4장 17절 말씀에 고발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 앞에서 얼굴을 차라리 가리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서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시온을 갈아 엎어버리는 밭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성전의 산은 수풀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밖을 한번 보십시오 북쪽에서는 늘 전쟁과 폭력만을 생각하는 지배자가 자기의 백성을 착취하고 압지하며 이제 전쟁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지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정치는 타락하고 한 치의 진보도 없이 서로 만나면 죽어라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고 행세하는 동안 부정한 일과 부패한 일이 얼마나 많이 고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시 선거 때가 되면 표만 생각하는 그들의 번듯한 구호와 감언이설에 국민들은 변함없이 그들을 또 밀어줍니다 최근엔 열심히 일하던 기업마저도 이러저러한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따끔하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요 미가 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입장입니다 총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기독교 연합단체의 회장이 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주넘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락교에도 불행하게도 교회 직분자를 뽑는 일에 대단히 과민해져서 때때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러저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합니다 해가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회개하겠지 나아지기는커녕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 교회 이곳에서 일하는 부목사가 어떻게 선배 목사님들께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통의하면서 다만 저 북한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치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굶주려 죽어가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치를 떨고 있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정과 부패와 이 부정이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심각하게 타락하고 못된 모습을 앞다투어 보이며 싸우고 있는 이 병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 선거 때가 되면 점증적으로 우리 영락교의 교인들이 보이는 이러저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미가처럼 주놈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더러운 타락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저질러놓은 온갖 부정이와 폭력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겠다고 선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1절에 요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이와 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정의와 평화의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시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시온이 다시 회복되고 우뚝 서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이 우러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부정이와 폭력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정의가 수립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집단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을 믿고 더 오만하게 버티며 건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와 행포를 일삼는 온갖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셔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들의 죄가 어김없이 남김없이 드러나서 그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죄값을 물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온갖 종류의 무기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포탄 조가리로 녹여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놓으시겠다고 말합니다 부정의와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 정의와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하셔서 그것이 사랑과 정의로 강같이 흘러넘치는 세상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삶은 마치 긴 장마 때처럼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 아래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가득한 먹구름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 아래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집어 놓으셨다 먹구름으로 하늘이 뒤덮이고 어둡고 음침한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모두 다 물러나게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미가서는 4장 2절에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5절에서는 오직 여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 대신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와 제가 먼저 그 찬양을 기도와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며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시작되어 온 세상 구석구석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회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fres아 군과 선암과 공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어두운 삶들 무너진 주의 맘 도미를 나를 대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몸으로 주의 수사랑을 대하소서 저 땅에 아무것도 흐르신 주의 맘 도미를 나를 대하소서 성령의 새하라 이 땅에 불어보소서 성령의 영원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영원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나의 성의 끝까지 나의 성의 끝까지 주님의 영원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나의 성의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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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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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